하나는 저희 집에 오기 전에 한쪽 눈이 닫힌 채로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해요. 같이 살게 된 지는 3년째가 되었습니다. 지금도 산책 나가면 본인의 눈을 의심하시면서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분들은 삶에서 처음 보신 것 같아요. 이렇게 눈이 한쪽이 없는 강아지를. 조금 다르게 생긴 것에 대해서도 아 조금 다르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. 혹시나 이렇게 외모가 다른 친구들을 입에 보려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조금 더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건 다른 것과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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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